네. 자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분이 진짜 마음에 드신 드셨나봐요. 그쵸. 그 못 먹는 음식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하셨을 정도면. 그쵸. 사랑은 위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죠. 여러가지로. 근데 저희도 연애할 때 저는 사실 럽디한테 많이 놀랬었거든요. 왜요? 이런 걸 잘 드시는구나. 사실은 막 곱. 그리고 곱창. 혹은 약간 그 감자탕 보면은 그 쪽에서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에요. 하얀 거 있잖아요.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호하잖아요. 그런 거를 안 드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부모님 입맛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지해장국 같은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선지가 너무 재밌었어요. 딱 끓이면은 약간 붉은 갈색이잖아요. 근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쫙 자르면요. 안은 녹색이에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딱 다 뜨거운 국에 닿잖아요. 그럼 색깔 다시 변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잘라서 먹기도 하고 먹는 걸 약간 놀이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렇게 사긴 했었는데. 아마 선지해장국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들으면 뜨악할 소리도 있어요. 아니 순댓국도요. 자라는 집 가면요. 잡내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그냥 뭐 소머리국밥 같은 그런 맛이에요. 깔끔하고. 저도 좋아하는 하는데. 이참에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저는. 우선 지금은 처음이고요. 이렇게 식성이 안 맞다 보면 분명히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은요. 어떤 음식이든 맛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휴 부끄러워라. 아무튼. 뭐 누구랑 그렇게 드셨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 지금 황범 씨랑 어떤 맛없는 거를 먹어도요.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가장 맛있는 맛. 아휴 진짜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휴 뭔가요 이게.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네요. 예예예. 아무튼.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먹느냐가 정말 달라요. 중요하죠. 네네. 그 기분도 달라지고 장소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네네. 지금 많이 왔네요. 네네. 한번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남궁정숙님. 저는 1번이요. 식성 못 바꿔요. 솔직함이 최고입니다. 사실 나중을 위해서라면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좋긴 한데 지금 소개팅 하자마자 바로 애프터 신청이잖아요. 조금 어렵죠.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룰 수 있지 않나. 1804님. 2번 드셔보세요. 저 순대의 순자만 들어도 절레절레 했는데요. 남편이 좋아해서 같이 먹다 보니 지금은 1순 순대예요. 식성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식성 변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콩 싫어했는데 지금 콩 좋아하거든요. 콩밥 잘 먹더라고요. 9806님. 2번이요. 과메기는 진짜 쇠주를 부르는 맛있는 음식인데 저도 비린내 때문에 못 먹다가 제 입맛에 맞는 거 찾아서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순대국도 냄새 때문에 그렇지 새우젓 넣으면 냄새도 사라져요. 이상형인 그녀를 위해서 도전해보세요. 도전 좋습니다. 그럼요. 그럼요.